음악교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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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푸푸시입니다. 오늘 음악교실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달달 프로젝트 세 번째 곡 괜찮아잠깐입니다. 여러분 배우실 준비가 되셨나요?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. 파트 A 그럼 파트 A 코드를 알려드릴게요. 시작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꿈을 꿇어 길을 헤매일 때 길을 헤매일 때 차가운 현실에 겁이 날 때 겁이 날 때 네 여기까지가 A였습니다. 네. 네. 벌써 끝났어요. 아 그럼 아쉽지만 B 파트로 넘어가 보실까요? 파트 B B B B 뭐하는 거죠? CG 처리해 주실 것 같아요. 빨리 코드 알려드릴까요? B 파트 노래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괜찮아잠깐 괜찮아잠깐 스치는 바람일 거야 괜찮아잠깐 지나는 소나기일 거야 괜찮아잠깐 네 네. 지금까지 괜찮아잠깐 코드를 배워봤습니다. 네. 괜찮아잠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저희가 아끼는 곡인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달달 프로젝트 곡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